하수 중심 아까 정리했었고 아 이거 좀 빠졌는데 이거 틀리면 또 절대 안되지 보너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에치겔의 거미진 모형에서 수렴형이 될 조건 수탄이 크거나 수유의 탄력성이 크거나 공기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수탄 공기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정한다 함수식 나왔을 때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의 크기를 얘기한다 절대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로만 볼 때 기울기 크기를 구하는 거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가격탄력성고식과 비슷하잖아요 가격분의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짝자별 지대이론 카차, 리카도, 차액지대 절, 마루, 절대지대, 마르크스 카차 타고 절이 있는 언덕마루 가는데 위치 튀는 곳에 위치 튀는 입이 작은 소입, 소입, 소입 작은 입을 가진 줌마, 아줌마가 뭐하고 있다? 경례하고 있다 이렇게 겹치지 않는 단어를 썼죠 카차 타고 절 마루 가는데 위치 튀는 곳에 소입, 아줌마, 경례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딱 암기가 됐으면 차액은 차액이죠 차액이 지대다 뭐와 뭐의 차액이 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이 지대다 가격 빼기 생산비가 지대라는 거죠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가 가격에서 빼고 남은 게 지대라는 거죠 그럼 지대가 뭘 얘기한다 비용이에요 아니면 잉여예요 잉여라고 해야 돼 잉여 그러면 이 지대가 높아지려면 가격이 높아서 남는 게 많아져야 지대가 높아질 수 있다 뭐가 뭐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게 올해 이제 중요한 지문이 될 거예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자 근데 마르크스는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얘는 소유만 인정되면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대를 비용으로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다죠 얘가 잉여로 봤으니까 마르크스는 지대를 잉여가 아닌 비용으로 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의 차이가 얘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라고 했던 것이 마르크스 얘기였고 자 위치 지대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다 수송비가 달라져서 남는 게 달라지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진다 라고 했던 거고 이 튀넨이 위치대를 발견해야 된 계기가 뭐였냐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다르다 농업의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농업의 입지 교차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 입지 이론 나오면 누구? 튀넨 농업 입지 이론 나오면 튀넨이에요 도심은 무슨 농업? 집약적 외곽은 조방정 농업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걸 밝힌 게 튀넨이고 소위 입찰은 경쟁을 얘기하는 거죠 경쟁이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 돈을 많이 제시해야 되겠지 그래서 입찰지대는 뭘 얘기한다? 최대 집을 용의해 최대 집을 용의해 이때 우리가 경쟁이 일어나면 초과이윤이 뭐한다? 초과이윤이 소멸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찰지대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집을 용의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준지대 마샬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한다라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지 못해서라고 하죠 일시적 단기적으로 공급이 일정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나라면 낼 텐데 아직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출제자가 그럼 얘는 마샬의 준지대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부부 연계 중에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맞아요 부중성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 지대가 발생했다 그랬어요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얘도 얘는 기계설비가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한다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하네 그래서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대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준지대라고 얘기했던 거죠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거 탁 나오면 나한테 배운 사람만 다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마샬의 준지대는 부중성과 관련된 거예요 지대 발생하는데 기계설비에서도 지대 비슷한 게 발생한다를 얘기하는 건 일시적 단기적이 가장 중요한 얘기였고 우리 시험에서는 경제지대 기억해놔야죠 파리토기 했던 지대는 뭐와 뭐의 합이다? 지대는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이다라고 했었어요 얘는 희소성 때문에 커지는 수입이고 얘는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의 수입 나오면 전용되지 않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입 전용되지 않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입 나오면 이건 전용수입 다른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이전되지 않게 최소한의 수입 나오면 이전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전용수입 이전수입이라고도 해요 최소한의 수입이 중요한 포인트고 이거 그림이었죠 카차 타고 절이 있는 언덕마루 가는데 위치 튀는 곳에 입이 작은 아줌마가 격례하고 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암기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봅시다 지대이론 리카도는 지대는 잉여죠 차액지대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리카도 카차 차액대니까 가격에서 생산비 뺀 남은 잉여가 지대다 지대를 잉여로 봤다 그러면 가격이 높아야 남는 게 많아지겠죠 누가 누구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격이 높아져야 지대도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지대가 높아져야 가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튀넬의 위치대죠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서 수송비가 달라서 남는 게 달라진다를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농업의 형태가 다르네 라고 했으니까 농작물의 재배 형태 농업의 형태를 얘기하는 이론 나오면 튀넬의 위치지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농업 입지 교차서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차관에서 위치에 따른 뭐가 위치에 따른 뭐가 달라져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해보면 위치가 외곽이야 외곽이면 수송비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도심까지 운반했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시장은 도심에 있을 거니까 얘가 커지면 남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외곽에 위치하면 지대가 작아지는데 왜 그러냐? 수송비가 커져서 지대가 작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티넨의 지대함수에서 여기에 지대 수송비 이렇게 나왔어요 지대 수송비 그럼 얘가 모양이 오른쪽에 올라가야 돼? 오른쪽에 내려가야 돼?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 수의 곡선이잖아요 오른쪽에 뭐 해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티넨의 지대함수는 모양이 오른쪽이 내려간 우하향 모양이다 라는 얘기는 지대와 수송비와 무슨 관계? 반비례를 얘기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비례 32번 보죠 입찰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죠 입찰 경쟁이래요 경쟁이 일어나면 초과윈이 소멸된다 그랬죠 초과윈이 0이 되는 수준에 이기려면 돈을 많이 제시해야 돼 그래서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 최대 얘가 가장 포인트죠 얘를 속여서 최소라고 나오면 안 돼요 최대 최대 집을 용이해 입찰지대 곡선도 입찰에 의한 지대 곡선도 그러면 높은 걸 연결해야 돼요 낮은 걸 연결해야 돼 높은 거 그래서 높은 것끼리만 연결한 지대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했었어요 이때 이제 암기코드가 있어요 먼 옛날에 10회쯤에 나왔던 건데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암기코드로 입찰기한이라고 외웠어요 입찰기한 암기코드가 이런 거였어요 입찰기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모와 비례다 한계 운송비와 비례다 한계 운송비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를 뭔가로 나눠야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한계 운송비가 위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큰 거예요 한계 운송비가 큰 걸 얘기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의 크기는 모와 한계 운송비와 비례관계다 한계 운송비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 정리해놓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3부 준지대 준지대 나오면 마샬의 준지대 나오면 언제나 일시적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단기적 일시적으로만 일시적으로 여기에 공급이 뭐 하여? 증가하여 일정하여 일정하여 그럼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성과 관련돼 있어요 부중성 부중성과 비슷해서 부중성으로 지대가 만들어지듯이 기계 설비도 공급이 단기적으로 일정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지대랑 비슷하네 그래서 지대에 준하겠다 준지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언제나 우리 시험에서는 보너스로 단기적 일시적 여기 연구적 장기적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지문이고 자 35번에 동심원이론 보죠 우리 암기했을 때 재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그 다음에 다핵심이론의 해리술만 재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외웠죠 자 동심원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거 분리가 다섯 단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랬어요 외워놔야죠 중심 업무지대 중심지라고 봐도 되죠 중심지 그 다음에 점위지대 저 중고 통근자 이렇게 다섯 단계로 분화됐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생태학적 원리로 동심원 모양을 설명했다라는 거였고 호이트의 선형이론 나오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세 가지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이걸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무슨 주택 고급주택의 분포 고소득층 주거지의 분포가 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였어요 세 가지 교통망 그 다음에 부채꼴 쇠기 모양이라고도 해요 고급주택의 분포 고소득층의 주거지 분포가 선형이론을 낸 거고 다핵심론에서 핵이 여러 개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양립이라는 단어 기억해놔야죠 동종활동은 양립 이종활동은 비양립 모여있다 집적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양립되어 있다라고 표현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놔야죠 핵이 여러 개인 거 나오면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질문이죠 35번 보죠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 일수로 그러면 동심원이론 버제스의 동심원에서 저소득층은 점위지대에 있을 거예요 슬럼과 점위지대 얘는 점위지대에 있을 거니까 중심지의 근거리에 있어요 원거리에 있어요 근거리 가까울 근 접근성이 양호한 거에 양호하지 않은 거예요 양호한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서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근거리 얘기하는 거죠 가까이에 존재한다 주거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표현돼야죠 도심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도 많아지지만 저소득층이 왜 도심 가까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뭘 얻기 위해서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부도심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심원이론과 선영이론은 단핵도시니까 부도심 자체가 등장하면 안 돼요 무조건 도심만 나와야 돼 도심과 가까이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36번에 호이티의 선영이론 호선 세 가지 교통망, 부채꿀, 고소득층 딱 나와야 돼 교통망, 부채꿀, 고소득층 보니까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꿀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이 도시 공간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죠 세 가지 교통망, 부채꿀, 고소득층 주거지 37번 보죠 입지이론에 갔을 때 이제 공업입지가 있었죠 우리 암기했던 거 비버, 수레라고 외웠어요 비버, 수레 비용이론은 배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수요이론은 래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비버, 수레 비용은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최소 비용이론 수요는 많아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수요는 많은 거 최대의 수요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비용은 만들 때 들어가는 지출을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산 측면이야, 소비 측면이야 만들 때 들어가는 지출이니까 생산 측면에서 생산 측면에서 기업의 입지를 본 건 배버를 얘기하는 거고 소비나 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입지를 본 거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 입지, 기업 입지는 이건 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공입지론에서 배버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수송비, 노동비, 집저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비용 최소니까 세 개가 각 요인이 최소해야 돼요? 비용이 최소해야 돼요? 비용이 최소해야 돼 여기에 각 요인이 최소라고 나오면 틀린다 얘는 비용이니까 최소 얘도 비용이니까 최소이지만 얘는 직접 이익이니까 최대 라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비용이 여기에 비용이 최소라고 나와야 된다 이거 이 지문 나왔을 때 많이 틀렸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가 암기할 게 있는데 이거 하나 잠깐 보죠 원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수송비가 중요하니까 수송비에 따라서 공장이 원료 산지 가까이가 좋냐 시장 가까이가 좋냐 이럴 때 자, 원료 지향형 입지는 중량 감소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량 감소 산업이라면 원료에서 제품이 될 때 중량이 줄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크고 얘는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 원료가 크고 무겁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자, 이런 원료는 철광석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철광석은 모든 지역에 고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있으니까 국지원료, 편제원료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원료 지향형에서 주로 쓰는 건 원료가 원료 지수가 1보다 크고 원료가 무겁고 원료 수동비가 크고 그 다음에 편제원료, 국지원료를 주로 쓰는 경우 이때는 원료 지향형 입지가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체크해서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베버 보죠 첫 번째, 베버는 최소 비용이로니까 비용은 만들 때 들어가는 거니까 생산 측면에서 라고 나와야 되고 세 가지, 운송비, 노동비, 직접이익을 구분했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 최소가 되는 건 뭐가? 비용이 최소가 돼야 돼요 원료 지수라는 말을 쓴 건 딱 베버밖에 없어요 원료 지수, 원료 지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보너스로 어쩌고 저쩌고 이 학자가 누구냐고 얘기할 때 앞에 두 개는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에 원료 지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누구? 베버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원료 지수 원료 지수가 크다라면 일보다 크다라면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죠 이거 원료 지향형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중심지 이론에서 스타일 중심이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때 중심지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지의 뭐가 뭐가 중심지의 형성과 계층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 최소 요구 범위와 재화 도달 범위 중에 누가 커야 돼요? 재화 도달 범위가 크고 요구가 작아야 돼 우리가 요구가 작아야 뭔가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요구가 작아야 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 누가 작아야 투자를 한다? 요구가 작아야 돼요 그다음에 저당의 유동화에서 대출금 및 저당 수익률이 있고 MBS 수익률 마지막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누가 작아야 돼? 요구가 작아야 돼 이쪽이 가장 커야 되고 대출금리 가장 커야 되고 요구가 작아야 돼요 뭔가 일이 벌어지려면 요구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여기 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밖이 아니라 뇌에 있어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심지롱에서 계층을 얘기했다 중심지의 계층 고차 중심지도 있고 저차 중심지도 있더라를 얘기한 거 계층구조 다 모르겠어 근데 중심지의 계층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 크리스탈러 중심지로 스타일 중심 스타일 중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39번 허프 요즘 최근에 가장 유명했다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가 요즘 좀 잠잠해지고 있긴 한데 올해 계산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자 허프 나오면 자 허프 뭐가 나와야 되냐면 두 가지가 탁 나와야 돼요 허프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간거리를 도입해왔다 그다음에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아니죠 거리의 뭐 분의? 마찰계수 분의 크기죠 그래서 공간 마찰계수를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나오면 허프 시간거리 마찰계수 나오면 허프예요 마찰비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찰비용은 뭐야? 마찰비용은 뭐예요? 어 그래 그거 나와야지 헤이그 에이그 마찰비졌냐 라고 나와야 돼요 헤이그의 마찰비용이에요 마찰비용은 두 개의 합이다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마찰비용이론이고 여기는 마찰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마찰계수 나오면 허프 마찰비용 나오면 헤이그 에이그 마찰 에이그 마찰 이렇게 외웠어요 그다음에 허프는 효용이 클수록 그 상점에 자주 간다 잘 간다라고 효용도 언급하였다라는 내용이었고 히읗 히읗 무슨 모형? 확률모형 그러니까 허프 확률 효용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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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하고 40번 보죠 정책도로 넘어가서 첫 번째 또 구분해야 되는 거 정부의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요연화해져 그다음에 또 하나 구분하는 것이 토지용 규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하는 거고 간접 개입은 시장에 맡기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때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의 대표적인 예가 개발보조금 정보 이렇게 되죠 또 이거 잘 외워서 정부의 간접 개입 개발보조금 정보 개발부담금 개발리익 환수제에 근거하여서 정부가 뺏어가는 돈이죠 이때 개발 이익이 뭔지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개발 이익 개발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죠 이건 사업이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고 개발했을 때 집가 상승분이죠 정상을 넘어서서 땅값 올라가는 걸 개발 이익을 한다 이거 불러서는 게 정부가 뺏어서 좋은 데 쓰겠다라는 거죠 이때 전부를 뺏지는 않죠 일정액 현행 25% 정도 뺐는데 이걸 뺏어가는 25% 일정액을 뭐라고 한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죠 세금이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 아니에요 세법에서 외운 게 아니에요 비과세적 방법으로 세금이 아닌 방법으로 개발리익을 환수할 때 뭘 부과한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는 집가 상승분을 얘기한다 물가 상승분 관련이 있어요 관련 없어 사업이용 관련이 없어요 물가 상승분 사업이용 관련이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해놔야 되고 보조금 제도 세금 금융 얘 올해 보너스로 하나 나올 건데 LTVDTI죠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거니까 대출 규제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 LTVDTI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이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얘 기준을 정해주는 데가 어디다? 금융감독원 아니고 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얘를 정한다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관리감독 기관 어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없어요 이거 올해 감전평가에서 속여냈으니까 금융위원회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기관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공기관이야 금융위원회 자 그다음에 정보 얘 기억해놔야죠 행정상 정보 지원하는 게 일단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가격을 공시 알려주는 제도죠 정보 알려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실거래가 신고제 가격 알려주는 거죠 정보 지원하는 정책이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개발보조금 정보 자 무조건 외워놔야 되고